근데 오늘 우리 약간 청청 다 화내새요. 근데 만약에 오시는 분이 진짜 약간 파란색 있다. 이건 진짜 오늘 날이야. 야, 그럼 우린 운명이야. 이거는 나는 운명이라고 하셨다. 그럼 아니야. 무슨 색입을지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다. 얼굴이 폈네. 진짜 큰일 수도 있겠다. 왔어, 왔어. 어, 요자 맞다. 요한 씨의 심장을 뒤흔들 수 있을지. 진짜 약간 파란색 있다. 이건 진짜 나는 운명이라고. 어, 붉은 쪽으로 아닌 것 같아, 일단. 시거트 예뻐, 예뻐. 난 혹시 남사친인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아니, 되게 설레인다. 아야야야야야. 발랐, 안 발랐을지 발랐을지 어? 어? 안 발랐어. 어머, 예뻐, 예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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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어머. 우와. 우와. 대박 예뻐. 우와. 얼굴 봐. 태안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우와, 대박 예뻐.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언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설득이라고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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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 안 피네요. 허리 안 피네요. 티가 엄청 커. 아, 반갑습니다. 아, 동창이야. 아이, 반갑습니다. 오빠가 왜 뜨세요? 왜 뜨세요? 오빠가 왜 뜨세요? 왜 그래, 왜? 아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는 친구예요? 아, 여기는 유림이라고 고등학교 친구고 연극 배우랑 모델 일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어쩐지. 어쩐지 이쁘더라 했어. 두 분 근데 너무 커플. 저희 지금. 만약에 블루로 왔으면 오늘 정말 팀 결승하려고 했는데. 아, 정말요? 아, 팀? 괜찮아요. 좋아요. 어울려, 우리랑. 어울려? 갑자기? 흑색 이런 게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쵸, 그쵸. 파스텔 톤. 지금 약간 색깔 괜찮네요. 아니, 아까부터 눈이 커지셨어. 눈이 먼저. 잠이 약간, 잠이 약간 깼은 느낌이야. 잠이 깼어. 아니, 근데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네, 네, 네. 왜? 뭔데, 뭔데? 키 보세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키 큰 사람은 웬만하면 다 좋아하니까 작은 쪽은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냐면 크시니까. 크시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치, 왜냐면 또 중요할 수 있어. 볼 수 있지. 그럼. 본인보다 큰데요? 그쵸? 그거면... 키가... 한 70 넘으시죠? 네. 1. 어, 70이 넘어? 170 넘으시더라고. 아, 그럼 한 67, 69. 근데 근영이도 키가 큰 편인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 그래도 딱 좋은 키잖아. 딱 저는 64, 65. 그 정도 딱 원래 평균치고. 일 끝나고 오신 거예요? 네, 저 오늘 오전에도 촬영이 있어가지고. 야외 촬영이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좀 까만가요? 좀, 좀. 원래 까만하신 거예요? 네, 태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이쁘게 까면서. 아유. 시작했어, 이제 시작했어. 갑자기, 갑자기 말이 많아졌죠. 이제 시작했어, 이제. 유림 씨는 운동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생활 체육. 그냥 운동하는 걸 다 좋아해요. 무슨 책을 집중하고 있는 운동 뭐예요? 요즘에 골프도 좋아하고. 아, 골프요? 골프 잘 치잖아, 경환 씨. 어, 채널도 있고. 골프 잘하지. 어머, 잘 됐다. 길게 잘 찍었네, 이거. 길게 잘 찍었어. 어? 어? 우와. 약간 재밌다. 어? 계속 가려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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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제가 갔다 올게요. 드세요, 드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아, 지금 남자 둘이 같이 갔다 올게요. 그냥 한 벌을 못 드니까. 그럼 오빠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나는 맑은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 잘 웃고. 맑은 사람? 맑은 사람. 어머. 야. 어머나, 웬일이야. 어머나, 웬일이야. 어머머머머머. 유림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잘 어울려, 둘이. 의외로. 은근히 기대한다. 표정이 기대한다. 저는 좀 남자라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고 귀여운 사람 안 좋아하네? 싫다고 그래, 뭐냐? 아니, 오빠 잘 어울려. 뭐 하는 거야, 지금? 발음만.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씨. 아, 나 진짜 이러고. 나 이거 봐. 이들 빨라 부른 거야? 되게 멋있어. 갑자기? 아, 진짜로. 방금 좀 남자라였나? 어. 지금 저 여자분 보니까 벌써 호감이 생겼어요. 너무 왔어? 여기서부터 걔는 사인을 준 거거든. 어떻게 해? 테이블 나눌 때부터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나는 사인을 딱 주잖아. 아, 진짜? 사인이야? 경환이 선수는 선수야. 근데 어디서 체크했냐면 성향이 어때요? 그랬는데 경환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여자분이. 소개팅이 취약이에요. 저도요. 소개팅 싫다는 것도. 어, 나도. 경환 씨가 은근히 매력 있다니까. 경환아, 여기 이제 와. 그래. 같이. 유림 씨랑 와서 오면 돼. 아, 여기 나와서 만났으니까 밖에서 만나면 안 되고. 여기서 만나. 대주주. 대주주가 여기네. 어. 너 오면 여기서 장신이야. 조장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봐. 걱정하지 말고 봐. 돈 먹는 음식이 많아. 형이. 양복이나 약간 행신료 이런 걸 먹지. 양복이 뭐 먹어요? 양복이 좋아해요? 양갈비 같은 거는 저도 잘 못 먹어요. 아, 그래? 다행이네. 영환이 저랑 자연스럽게 말을 저렇게 편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 너무 어렵게 계속 돈 대만 써주면 불편한데. 그럼 또 못 먹는 거 있어? 저 못 먹는 거? 연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연어는 잘 안 먹어요. 연어. 연어는 막 먹으러 다니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곰도 아니고. 아, 너무 좋다. 야, 한쪽은 토졌는데 한쪽은. 이게 웃겨? 그래. 야, 속이 시원하네. 그렇지. 야. 그냥이가 개그 코드가 조금 특이해요. 맞아, 특이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왜냐면 제가 곰 좋아해요. 그래서 아는 분이 캐나다 사는데. 어우, 사랑하네 아주 그냥. 캐나다. 캐나다에 곰 막아요. 어, 많지, 많지. 어, 벤쿠버에. 북미곰, 북미곰. 맞아, 맞아. 결혼해놔. 표정 봐. 표정 봐. 그래. 야, 긴고고 표정 확실하다. 뭐 제일 좋아해요? 왜? 그치? 연어 보고 이렇게 때려서. 아니, 저희 지금 뒤에서 난리 났어. 너무 신났어. 신고는 거의 마이너스야. 지금 저희랑 다른 세계. 여기 왜 이렇게 화기애애해요? 아니. 야, 둘이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거지. 정말 밤새는 줄 모르게 얘기한다. 너네 진짜 나중에 화목한 가정을 가지면 정말 화목해질 것 같다. 웃음이 끊기지 않는. 맞아. 진짜. 야, 웃음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데. 야,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 이게 사랑이야. 아, 근데 캐나다에 웃는 거 대박이었어, 아까. 야, 이거 뭐.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는데. 좀 상하하다. 네? 안 추워요? 아, 조금. 아직 괜찮아요. 어, 이제 좀 괜찮아겠어. 밤요? 아, 역시 용진이가 빠르다. 어, 감사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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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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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아, 저런 거 좋아하네.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괜찮네요. 네, 포근해라. 얼굴 빨개지신 거 같은데. 민망하네요. 네. 아니, 근데 제주도에서 뭐 애칭 같은 거 있었다던데. 아, 근짱, 욕짱 이렇게 귀여운데요? 근짱 좋은데? 근짱 근짱 어때, 근짱? 빵범벅이지, 저러면 웃긴다, 웃긴다 근짱 어때, 근짱? 저봐, 저봐 나 짝짱 짝짱 너무 귀엽다 짝짱? 저요? 귀엽다고 하면 안 돼, 멋지라고 해 단어가, 단어가 제가 짝짱 할까요? 오빠가 큰 짱 하세요 너무 웃겨 그래, 오빠가 큰 짱 해요 많이 놀렸으니까 내 꺼내 자랑스러운 찌질함까지 완벽해 아, 여기랑 맞네